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자 이 곡에서는 어떤 부분을 조심해 주셔야 되냐면은 자 위에 손목 8 비트 완성은 이 레트로놈 ppm 130정도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? 근데 이것이 16비트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1, 2, 3, 4 1, 2, 3, 4, 1 갑자기 중간에 관용이 바뀌죠? 두 배 빠르기로 손목이 나와줘야 돼요. 자 어느 부분이냐면은 인트로 부분에 두 마디가 이제 A부분에도 연결되는데 첫 번째 한번 봐보세요. 셋, 넷, 1, 2, 3, 4 1, 2, 3, 4 사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D에서 D, 서스포로 바뀌는 부분은 8비트고요. 나머지는 모두 16비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1, 2, 3, 4, 1 당김밥 조심하시고 노래가 들어가도 똑같은 배터리 나오죠? 자 이 부분도 지금 D, 서스포로 바뀌, 그 다음에 커팅, 당김밥 등이 다 나오죠. 그러니까요. 코드 자세히 보시면서 악보를 잘 참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 B부분 이 B부분에서 갑자기 여러분은 템포가 느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. 자 어떤 느낌이냐면은 분명히 1, 2, 3, 4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손목은 변화 없이 움직이는데 1, 2, 3, 4 쪼개지던 카운트가 갑자기 늘어나는 느낌이에요. 자 이렇게 16비트 느린 템포로 변하는 느낌이지만 사실은 카운트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자 Argent şú dá redemption 然後 same estoy Piclo 이 VMware 자 있는 iki 앤 천의 앤les을 선제 한 번에 다시 돌아와야겠죠? 이 부분 E-scê를 서주시 ve 80% 후로 돌아오세요. Oh, let's sing a love 나의 손에 숨을 주면서 전주로 늘어 죽어버린 나라 모든 것들을 찾아뵈라 나의 손에 숨을 주면서 전주로 늘어 죽어버린 나라 모든 것들을 찾아뵈라 내가 할 것입니다